이번 화는 서로 멱살을 한 번씩 잡는 흥미진진한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어이가 없다. 진짜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사실이 아닌데 자꾸 무슨 아닌 증거를 대하는 이 상황. 진짜 저렇게 여러 명이 물고 뜯으면 정신없이 당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꾸 의심을 늘어놓는 한편에게 차변이 말했죠. 당장 내 변호사답게 대책을 세우라. 솔직히 이 상황이 좀 웃기더라고요. 유리가 맞바람으로 계속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은경과 우진을 불륜 사이로 오해한 유리는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은경은 물론 우진과 따로 만나 고군분투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다는 말에 정우진이 입을 열었죠. 차경은 진짜 멋있는 여자였어요. 여성 변호사가 없던 시절 혼자 힘으로 유리 현장을 뚫고 나온 과정이 드러났죠. 정우진 눈에도 진짜 멋있고 존경스러운 여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너무 존경스럽고 멋져서 항상 옆에서 응원했다고 지치고 외로워 보이는 차경의 유일한 브레이크는 커피였습니다. 말 그대로 워커홀리기였던 건데요. 은경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게다가 청첩장 두는 장면 완전 대박. 와 결혼을 저런 식으로 했다고. 신능 공평한 게 맞나요? 차경에게 다 준 것 같았는데 저런 허당스러운 면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보통 요리를 잘하는 배우자는 모든 남녀가 꿈꾸는 1등 배우자잖아요. 근데 그럴 거였으면 요리사랑 결혼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일반적인 통념상 번듯한 직장의 요리까지 잘하니 차경 성격에 그냥 시간 아끼자는 생각으로 덥석 결혼한 것 같아요. 이럴 때 보면 인간이긴 하네요. 그죠? 한누리는 정진을 만나 걱정만 한시름 늘어서 돌아갔는데요. 피해자가 억울해하고 분노하기 커녕 변호사만 걱정하고 있다는 말. 이거 완전 정곡 찌른 거 아닌가요?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는 오피스 허즈밴드 사건. 차경 대리인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 절대 들키지 말라며 정진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이거 여자들 맞죠?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에서 정우진 짝사랑이라는 아주머니들 시장바닥 마냥 소문이 소문을 낳고 신들이 나셨다고 결국 후배 변호사 유리가 아니라 변호사 한 변으로 꼬이꼬이 캐물은 결과가 더 혼란만 나왔죠. 물론 유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둘이 어떤 사이인지 파악이 덜 됐던 건데요. 또 상대 측에서 대놓고 불륜이라 언론 플레이까지 했으니 유리 입장에선 저러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유리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아빠가 다 한 변 입장에선 산내 커플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은연 중에 깔려 있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최사라 제안으로 한유리 둘이 만났는데요. 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는다더니 은경이랑 정진이 그렇게 붙어 다니는데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며 한유리를 흔들었죠. 게다가 차원경 변호사 같이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텐데 차라리 합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오히려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요. 유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걸러 듣겠지만 은경이 진흙탕 싸움에 휘말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생각에 결국 동의한 것 같았죠. 결정적으로 로제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는 한 변의 10년차 법무법인 직원이 1년차 변호사 가스라이팅이 참 쉽다며 차변은 다른 대응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한 변도 속이 아주 답답했죠. 은경은 결국 제2에게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2가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에요. 엄마가 얘기 좀 하자는 말에 내일 하면 안 될까 하는데 이미 눈치를 챈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은경이 나가고 나서 아빠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미어지는지. 참 그래도 이럴 때 우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은경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유리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무엇보다 은경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유리를 믿고 맡겨보라는데 중간에 이런 역할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구마를 넙세줄 수 있잖아요. 한편 한 변과 전우는 함께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둘 중 한 명이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한 번은 맞닥뜨려야 할 상황이었어요. 차은경이 설마 이것까지 알고 보낸 건 아니겠죠. 어쨌든 음악 성공 미쳤다 진짜 말해 뭐해 한눈 팔게 하지 말고 바라라잖아요. 소대리는 사랑을 싣고 역시 어색한 분위기 풀 때는 남욕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죠. 우순도순 노동청 신고한다며 회사 요구를 하는데 하필 출장비를 받아버렸다고 주고받기 하면서 산 넘고 물 건너 소대리 도착합니다. 소대리 의뢰인들은 가장 이혼 소송 사이였는데 가족들 지키려다가 이렇게 된 거다 선처해달라고 하는데 뭔가 앞에 나온 에피소드들이랑은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사랑을 지키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한 변의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함께 남을 속일지언정 서로를 속이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요. 차은경이 말했죠. 부부는 가족이 된 남이라고.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 이 말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부부는 가족이 된 남이자 서로 속이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에피소드 의뢰인들처럼 차은경과 김지상이 질의한 공방전을 끝내고 이혼 후 서로 오해를 풀고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보면 볼수록 최사라의 이간질에 넘어간 것 같단 말이죠. 이번 화 의뢰인들은 조금 많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돈이야 벌면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저 겁다고 할 정도로 귀한 부부관계를 잘 지켜온 모습이 드라마니까 저러겠지 하면서도 영화 노트북 속 남녀 주인공 보듯 마음이 몽글몽글 해지더라고요. 세상 어디든 저런 부부 한 커플 정도는 꼭 있죠. 한 변의 말처럼 사랑은 사랑과 정사이 어딘가의 고통인 걸까요. 전변의 고백에도 아직 한 변은 과거 상처가 아물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무래도 한 변의 연애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왠지 인생의 톱니바퀴처럼 차변 변호를 맡아서 해결하는 과정이 한 변 본인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이혼팀에서 근무하는 게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다고 하지만 적어도 한 변에게는 아니었죠. 한유리는 그 누구보다 이혼 변호사라는 직책이 싫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바람 피웠던 불륜 가정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편했던 건데요. 아마 한유리에게 이혼팀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과 차경의 변호를 맡게 된 것은 꼭꼭 감추고 싶었던 한유리의 숙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닐까 합니다. 빨리 숙제 풀고 전변이랑 뜨겁게 사랑합시다. 예고를 보면요. 제이가 일단 아빠랑 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이가 울면서 내 생각은 왜 안 물어보냐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한 변을 한 번 믿어보자고요. 자신과 같은 아픔을 제이가 겪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 속 가장 강력한 열쇠를 쥐고 있는 제이가 많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을 전하면서 저는 그럼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